인터넷 투자정보? 유튜브? 종목토론방? 넘쳐나는 투자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서는 실시간 투자정보도 볼 수 있지! 1대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국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다음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거든요. 이슈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이죠. 블랙웨이. 지금 제대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닌데 이미 1년치 완판이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떨까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김대준 자문용님께 먼저 좀 가볼게요. 이미 12개월치가 완판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떨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아직 AI 초기에 있구나 느끼실 터인데요. 저 역시 아쉬운 부분은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한참 낮았던 TSMC가 현재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3배나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반도체가 올해는 올해 9월에 사상 최대의 반도체 수출 기록을 찍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못했을 뿐이지 AI 반도체 업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강국, 한국 반도체 지식들은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을 바로 여쭤볼게요. 김대준 자문역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지난 8월 반도체 거품론에 따라서 전 세계 반도체 주식이 폭락을 했었죠. 그때 엔비디아, TSMC도 많이 내려갔었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엔비디아와 TSMC 주가는 고점 부근까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시다시피 6만 원이 깨졌고 그리고 하이닉스 주가는 하락폭에서 절반을 회복 정도까지만 회복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하락 사이클도 아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특히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역사점 저점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사이클이 아니고 실적 추세가 해선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못했다는 이유로 내지는 수급적인 이슈로 지금 주가가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밴드 바닥 부근에서는 바텀 PC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낮아졌을 때는 접근하는 방법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주셨는데 저희가 AI 반도체 이슈를 좀 보고 있어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나성민 자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앞서 김대준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어떡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깊어지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TSMC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수요가 시작된다라고 또 강한 발언을 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엔비디아가 25년 블랙웰이라고 하죠. 새로운 AI 칩이 완판됐다. 솔드 아웃됐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AI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26년에서 27년까지는 계속해서 수요가 좋다. 즉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초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HBM이 중요합니다. HBM? 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HBM이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HBM을 생산하는 SK하이닉스가 이 HBM을 엔비디아에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M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위주의 반도체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일단 우리가 반도체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눠서요? 네,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볼 때 모든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를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인 D램 또는 랜드 반도체라고 하죠. 레거시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AI 칩에 들어가는 HBM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 쪽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D램이라든지 그리고 랜드 쪽은 사실 드라마틱하게 업황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주가가 상승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AI 칩에 대해서 물량들은 본격적으로 4분기에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는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HBM에 대한 물량들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 그 중심에는 SK하이닉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K하이닉스에 있는 밸류체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성민 자문역의 관심주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관심주 이야기 김대준 자문역께도 좀 바로 들어볼까요? 저도 일단은 SK하이닉스입니다. 같은 의견이세요? SK하이닉스가 작년에는 적자였다가 올해는 예상 이익이 약 영업이익이 23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도에는 약 영업이익 30조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HBM의 성장 속도 둔화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작년 적자에서 올해부터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개선되고 있는데 최근 주가는 AI 성장성에 대한 우려를 좀 지나치게 많이 반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가 너무 많이 반영됐다고요.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훌륭한 대형 AI 반도체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잘 활용을 해서 SK하이닉스는 자신있게 매수해도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종목이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YCE라는 종목입니다. YCE. 동사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12%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검사 기술을 굉장히 높이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취득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 HBM 공급 테스트를 마치고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걸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YCE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컬 테스트와 이런 것들에 애를 묻고 있는데 삼성전자 향 물량이 YCE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 공급 이슈에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YCE가 주가 탄력 도면에서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심주에서는 두 자문력의 의견 모두 HBM이라는 단어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종목명이 수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된 투자자들의 고민 해결을 해봐야겠죠. 자,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 이 채널 내에 올라온 사연들 중에 반도체 주입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질문이 올라왔는데 주식을 더 사도 될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언제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종목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어려운 종목이고요. 사실 그래서 매도 같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매도 같은 보유요? 추가적으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고점이죠. 거의 9만 원대까지 가다가 한두 달 만에 장중 저점 5만 원대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도 받으셨고.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또 반도체 대장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야 되느냐 이렇게 또 많이 의문점을 갖고 있지만. 저는 아직은 좀 더 보자. 매수는 조금 더 나중에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대준 자문위원회도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팔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면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삼성전자를 이 가격에 대해서는 못 팝니다. 못 판다. 보유해야 되겠죠. 보유 의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때나 또 반도체 불안기 때나 코로나 때나 역사적으로 PBR 1배는 지켜낸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주당순 자산은 약 5만 9천 원입니다. 딱 이 가격이 PBR 1배 되는 수준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5만 9천 원 내외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고 1차적으로 보면 PBR 1.2배 수준인 7만 원 초반대까지는 보유하실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가격에는 못 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걸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면. 그렇다면 삼성전자 올해 10만 전자는 힘들까요?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뭐라고 여쭤봐야 될지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만 전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가려고 하면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나오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이익 추세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50몇 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50조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만 보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선주까지 합치면 시가총액이 약 400조 정도 됩니다. 400조. 이 사이즈 정도의 주식이 제대로 시세가 나려고 하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매수세가 크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금투세 이슈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주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올라왔더라고요. 한동안 AI 대장주였는데 쭉 하락하더니 지금 바닷건에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가 이 구간이 적절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힘드시겠지만 김대준 자문위원님께 먼저 한번 답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것도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어느 시점에 지그 가격에서는 사실 못 파는 가격대거든요. 한미 반도체도. 한미 반도체가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미 반도체는 AI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제조하는 핵심 장비인 TC본더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공급하면서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HBM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긴 합니다. 더불어 TC본더의 경쟁 강도가 조금 세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더와 같은 차세대 기술 대체 리스크까지 조금 확산이 되면서 예전과 같은 주가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를 어느 정도 선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세요? 한미 반도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2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 13만 5천 원까지는 보유해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가격 구간대까지 잡아주셨고요. 올라온 질문 중에 보니까 이수 페타시스가 또 있더라고요. 5만 원에 물려있는 투자자입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솔드아웃 이슈를 봤는데요. 그러면 AI 반도체 쪽 수요가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수혜가 있을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어요. 나성민 자문용님, 이수 페타시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의견 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보시면 바닷건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4만 원 초 중반까지는 아직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향후 나올 수 있는 성장성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 좀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주가 하락 폭이 좀 컸던 요인들을 보시면 중국 법인이 굉장히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좀 화해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다만 성장 모멘텀은 유지를 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9월 초에 네트워크 고객사향으로 800기 네트워크 장비용 기판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돈 물량은 좀 적긴 하지만 계속해서 수준 물량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 왜냐. AI 반도체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장비용 기판들은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소폭 실적은 하향을 하겠지만 올 전체 영업이익은 대략 11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이 대략 2.7조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 시원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이제 궁금한 점 있으셔서 질문 남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K-방산이에요. 이게 방산주가 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수출길이 좀 넓혀지는 것 아니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루마니아와의 협력 컨퍼런스 이슈가 있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정리부터 좀 도와드릴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루마니아에서 국방, 방산 협력 관련된 컨퍼런스가 좀 개최가 됐고요. 올해 특히 우리가 7월 초에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국의 국방, 방산에 대한 협력 강화 이런 이슈가 있고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국내에 내놓으라는 방산업체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 이런 대표 방산업체들이 좀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루마니아 향의 어떤 수주들이 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루마니아 뿐만 아니라 향후 폴란드에서 K2 전차에 대해서 2차 수주도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까지 발을 뻗지고 이제 그 유럽을 넘어 미국 본토까지도 행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진 자문용님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는 스토리일까요? 먼저 미국은 안보 차원에서 자국 내 무기의 제조와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가 수출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건 맞습니다. 다만 미국 방산업체들하고는 협력기에는 언제든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모 미사일 등 10조가 넘는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은 그런데 지정학적 그리고 정치적 사항에 따라서 크게 변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대규모 계약에 의도라는 특성이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주 잔고가 급격히 내려갈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스크를 기로하고 새롭게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는데요. 폴란드 해군의 잠수함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의 입찰입니다. 잠수함 쪽이 이슈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잠수함 수준은 없었는데 계약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 쪽 새로운 기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하셨는데 그러면 방산주 쪽의 투자 전략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방위산업은 기업들의 매출 아이템이 상당히 상이하고 계약 규모, 금액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섹터의 전반적인 성장서에만 의존해서 방위산업에 투자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개별 기업의 상황을 오팔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별 기업의 재무, 수주, 그리고 신규 수저 가능성을 분석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본다기보다 또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하셨고요. 나성민 자문역께서는 K-방산 쪽 앞으로 어떤 흐름을 예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방산업종은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럽에서는 계속 군비를 증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방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김대준 자문역의 마스터 픽은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할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나성민 자문역의 관심주부터 방산 쪽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로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날 외신 기사를 한번 보시면 폴란드 의회가 25년 대략 43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 63.5조 원의 그런 기록적인 국방 지출을 승인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현대로텔이 K2 전차에 대해서 추가적인 2차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략 그 규모가 한 6조 원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동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동이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시면 40년 정도 된 그런 전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모든 전차를 바꿨을 때 대략 900여 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결코 작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라크의 청궁2 수주가 있었죠. 그 계약 규모를 보시면 대략 3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수주가 계속 실적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나성민 자문역의 K방산 관심주 3개 종목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최선우주 마스터픽입니다. 김대준 자문역의 마스터픽, 물론 종목명은 저희가 주식이 궁금할 때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영위하는 어떤 업체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동산은 조선해양플레이트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력 방산주들이 올해 들어서 약 100%의 순위를 내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은 주도주이면서도 매수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는 주식입니다. 실적 좋고, 모멘텀 좋고, 향후 주가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터픽으로 선정하신 종목이 조선해양플랜트 업체에다 하셨잖아요. 이게 방산 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수주 모멘텀 자체가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에서 신규 잠수함 발주 프로젝트가 있는데 약 80조 원 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중 빨리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폴란드 신형 디젤 잠수함 도입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 규모는 4에서 7조 원 정도 되고요. 동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000톤급 잠수함과 2,300톤급 잠수함을 두 가지 플랫폼으로 2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동사가 개발 중인 암모니아 DF 엔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듀얼 엔진은 마진율이 굉장히 센 아이템입니다. 실적 개선에 중요한 역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 여러모로 분석해보면 주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제 종목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제 채널에 오셔서 종목과 매수 타이밍을 정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어떤 종목인지 마스터픽 확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밖에 다양한 투자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 재테크존 앱도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이제는 채널에 올라온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관련된 질문들도 다양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질문 중 하나가 같은 방산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잘 가고 있고 한화 시스템은 못 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김대준 자문용님이 한화 시스템이 지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할까요? 말까요? 먼저 한화 시스템은 보유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이것도 보유 의견으로. 네, 그렇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N의 자주포라든가 부품 수주를 받게 되면 그 다음 한화 시스템의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먼저 간다고 하면 뒤따라서 한화 시스템 주가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구조로 보시면 되십니다. 결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주가 상승과 비슷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보유하시면서 1차 목표가를 정고점인 23,400원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종목 빠르게 보죠. 한국 항공우주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이 아니라 조종을 자꾸 보여서 고민이신 그런 분이 올려주셨고요. 고등훈련계에 대한 또 안 좋은 이슈가 있어서 이 종목도 보유를 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 지금 선택이 고민이라고 하세요. 어떤 답 드릴까요? 일단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좀 조조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그동안 3분기에 보시면 원화가 좀 강세를 띄면서 실적이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실 환율 부분을 좀 떼내서 보면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FA50의 고등훈련기에 대해서도 좀 노이즈가 있죠. 개필러에 대해서 불량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오보에 따른 오해로 보고 있고요. 과도한 우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우리가 또 파이프라인들을 보시면 중동이라든지 이집트 그리고 필리핀 등 관련해서 파이프라인들의 풀이 또 괜찮게 돌아간다. 많은 그런 풀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6년부터는 다시 미국 사업이 또 진행되는 그런 이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과 함께 수주가 이어달리기로 계속 25년에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많잖아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온 거나 한다면 더 접근을 해도 괜찮다 보세요. 그래서 5만 원 초반에서 5만 천 원대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6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 분석까지 지금 투자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궁금증 해소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원정 관련 주가 또 저희가 다뤘다 보니까 지금 질문이 있어서 하나 볼게요. 체코 원정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이세요. 두산 애너빌리티를 지난 7월에 매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틱한 상승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다 하셨는데 나성민 자문형님, 이 종목은 이제 원정 관련 주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보유해도 괜찮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도 쪽도 주시네요.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원전 시장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기준으로 2030년이면 대략 전력이 한 8배 정도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체코 이슈도 있죠. 그렇지만 수주를 당장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어떤 산업,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당장 매출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계열이 너무 길고 매출로 인식되는, 매출로 일어나는 그런 가시성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원정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때는 점진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도 의견이 나왔단 말이죠. 어느 정도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분석하셨죠? 일단은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략 2만 2천 원대에서 2만 3천 원대가 세 번째 봉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돌파가 실패한다고 하면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이렇게 또 이번 시간 보신 것처럼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추첨해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또 오늘 여러 내용들, 주요한 이슈들과 종목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투자 갈증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갈증 해소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금 가장 궁금한 이슈와 또 가장 궁금한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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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